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계성으로서의 대기발령인 건 맞는데 이게 인사권의 영역으로서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다 하는 경계선상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기처분, 즉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도 살펴봤습니다만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는 누굽니까? 당사자인 근로관계의 성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냐?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으면 사뿌 던지면 되는 것이죠. 사직, 아니면 근로자가 너 나가 해고, 아니면 아, 사장님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직에 의사가 있습니다. 어, 그러냐? 어떤 서로가 의원 면직이라고 해서 합의에 의한 해지 이런 형태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 종료 사유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이건 사망이나 파산과 같이 누가 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만한 그런 사유들을 말하는 것인데 덕에 이제 정년에 도달했다. 기간에 약정을 정했는데 1년이라는 기간에 도달했다. 이건 기간 만료 이런 것들도 당연 종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회사에서 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기기간을 설정해 놓고요. 그 대기기간 중에 보직을 못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 해서 당연퇴직 기간에다가 대기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을 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해고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당연퇴직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췄느냐 여부에 따라서 회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망이나 파산 같은 경우처럼 논란이 될 수 없는 것들 가지고는 분쟁이 되질 않으니까요. 대부분은 글로우즈법 23조 1항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우관계 당연 종료 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럴만한 사유면 유효하겠지만 이게 뭔가 대기기간 만료처럼 뭔가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효인 경우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정형화된 것 대기기간을 예를 들어 6개월 1년간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대기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보직을 줘야 되는데 회사로서는 얘를 나가게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보직을 안 줍니다. 그래서 보직을 받지 못했으니 너는 지역규칙에 따라서 당연퇴직 요건 충족되니 퇴직된다 라고 해서 나가게 하는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당연퇴직 규정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의 우회적인 해고의 탈법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테이지그루스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자동해임 처분 규정이 있다선 치더라도 대기처분 무효 확인과 더불어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효 처분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동해임 처분에 이르게 된 대기발령 기간이 상식적 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기간을 설정해서 맡은 바 직무에서 1시간 1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 한해상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합리적 선상의 대기발령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이 넘어 심지어 10개월, 1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인사권에 남용이 되는 것인 거죠.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무효가 돼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무효 처분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신속하게 직권으로 좀 판단해 주면 좋은데 감독관님들이 이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다 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간의 소송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운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기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보직을 못 받으면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자동해임 처분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그런 자동해임 처분은 대부분은 99% 무효인 것이니 근로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꼭 하소연하셔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